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법싱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거는 마법천장의 새로운 색이 나온 근데 이게 이거 깔끔해진 느낌? 로고가 그리고 이것도 노란색 글씨였는데 이렇게 노란색 근데 이번에 흰색으로 나왔구요 이거 이제 까볼까요? 까봐야지 일단 뒤로 까봐야지 이거 그리고 카드가 원래는 막 안 나왔는데 이것도 앱 깔고 하면 AI가 나온다고 AR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이게 큐브네요 무조건 증정해주네 이거 이거랑 이렇게 판이 있고 이거 또 뜯어봐야겠죠? 이거 이거 잘 고르시는분들 살면서 해보면 되겠네요 음 네 됐어요 어 이거 여기있네 이거 얘랑 오 맞네 카드가 재미가 좀 있겠는데 와 와 짠 제가 얼마전에 한자시험을 한번 봐가지고 근데 여기에 하나가 신기하게 있어요 목욕탕 관리 암흑 이것도 있고 암흑계 정화의 층 그리고 이거는 암흑돼지 이렇게 다 세종류에 나와있네요 와 한번 이거는 관계상 안보여드리러 오케이 이것도 좋아요 대박 손오공 스티커네 원숭이 스티커 오케이 여러분 오늘 제가 쇠로나온 마법이 전자문 새 Stef Stefrom 그럼 45원 마구마구 카메라 66 소개해봤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며 좋아요와 구독하기 사쿠사쿠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